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잉여맨 로블럭스 웨이 안녕하세요 잉여맨 로블럭스다 자 오늘은 멤버분들 포함해서 특별한 게스트 세 분 모셨습니다 게스트 분들 나와주세요 우와 게스트다 이게 얼마 만에 게스트야 이 거북이 친구는 유튜버 구릉다님이라고 아 반갑습니다 예 저 곧 있으면 구독자 1만명 되는 구릉다입니다 벌써 1만명이예요 와 가옵대는 가옵대는 다 됐다 그리고 이분은 다미오의 절친 모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절친했던 전 절친이면 지금은 절친 아닌 거예요? 아유 그건 아닌데 그리고 특별한 여성 개수분이 오셨습니다 유리베이님 아까 녹화 시작하기 전에 귀눅대가 관심이 보이더라고요 늑대야 어필타임 줄게 유리베님한테 뒤도 안 돌아보고 과연 뭘 하든 말도 나지 유리야 나랑 로블럭스 할래? 나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? 나랑 한잔 할래? 안녕 싫다는데? 바로 까였는데? 와아 자 오늘은 어쨌든 게임 룰을 설명해드릴게요 오늘 쏘우 게임 할거고요 각 참가자에게 특정 미션과 제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미션을 완수하지 못하면 한명은 죽게 됩니다 자 게임이 끝까지 최후의 1위 될 때까지 게임을 계속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게이스분이 오셨으니까 상금 드려야죠 1등분에게는 비비큐 황금 웨어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등은 뭐 없나요? 2등은? 닉현맨님 사랑? 아 가져라 오케이 가자 뿅 여긴 어디지 어 뭐야? 어 뭐야? 이거 뭐야? 6쇼 타이머가 끝나면 2방분이 열립니다 하지만 6쇼 후에는 머리 위에 파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머리 위에 달린 게 폭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에 열쇠가 딱 한 개가 맞는 열쇠인데요 그 열쇠를 찾아서 이 폭탄 머리를 떼야 됩니다 지금 시작이다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열쇠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? 내가 살 거야 내가 살 거야 미안해 얘들아 나는 열었다 이 멍청이들아 안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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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었다 야 왜 이렇게 나 운이 없어 아니 아니 마지막 하나 됐다 이 정도쯤이면 일부러 안 푸는 거 아니야? 살았어 나 살았어 다 살았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네 안녕 안녕 다 살았어 비비큐 치킨이 먹고 싶나봐 자 여기서는 7명밖에 못 지나갑니다 오 그러게 앞에 문이 7개야 이 상자 안에 열쇠가 있죠 번호에 맞는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상자를 빨리 까서 안에 있는 키를 찾아야 돼 없잖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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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난 살아남을 거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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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사람이 연 걸 뺏어도 되나? 어 뺏어도 돼 어 열쇠다 열쇠다 어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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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찾았다 나 찾았다 어 찾았다 누구 나만 안 나와 나만 안 나와 나 살아돼 나 살아내야 돼 뚱뚱 한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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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는데 열쇠 하는거 이제 열쇠 하는거 이제 자리가 이제 끝났는데 아 안돼 잘 가라 잘 가라 이게 왜 꼬발이 마리아 즐거웠어 뭐? 아하 와 나 하고 싶어도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게임 못한다 아 아 마리아 이제 우리한테 독가스가 뿜어져 나올 거야 냄새 맡으면 돼 잘 가라 아 어떻게 게임을 저렇게 못하는 게임인데 야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야 여배님 머리 벗겨졌다 어? 뭐야? 어? 어? 큰일났다 큰일났다 우리 머리 안 좋은데 자 과연 비비큐치킨을 차지할 멤버는 누구인가 자 이 게임은 뭐냐면 대충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선이 끝까지 이어지게 퍼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부전승 한 거예요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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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호야 너 머리 좋니? 야 저기는 늑대랑 미호네 저긴 딱 봐도 털어지겠다 저기 구릉다랑 유리별님이 작전 회의를 하고 있어 작전 회의를 한다고? 뭐? 미호야 미호야 니 아이큐 너의 아이큐 80 내 아이큐 60 합쳐서 140 할 수 있어 무슨 초등학생 키 같다 맞나? 야 야 야 이만큼 했어 니가 해봐 오 잠깐만 여기 속도가 붙었어 오 오 오 오 오 비스트 여기 엄청 빨라 뭐야 야 이거 오늘 새로운 개수 2명 적독했는거 내가 안 보는데 어 클릭이 안 되는데 나 분명히 있어 오 맞아 능달은 생맹이 있어 맞다 맞다 된거 아냐? 아 됐어 나이스 천재들만 남았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남지? 자 이거는 러시아 룰렛입니다 앞에 샷건이 보이시나요? 네 네 저희 샷건이 언제 쏠지 모릅니다 앞에 있는 사람만 쏴요 근데 왜 바로 내 앞이지? 어 이거 돌리는 걸 선택하는 걸 아 몇 개 돌릴래? 난 안 돌려 돌려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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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2개는 무조건 돌리지 잘가 능대야 나 안 돌렸어 나 안 돌렸어 그럼 너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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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늦게다 이건 진짜 늦게다 드디어 죽었네 시끄러운 녀석 마음에 안 들었어 잘 가라 멍청아 구독 자 이거는 이제 살 수 있는 사람은 3명이고 반대편에 있는 7을 어 앞에 키가 있어 잡아서 문 3개를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과연 이번엔 누가 살까 가리지마 어 이러면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안돼 어 좀 나올 것 같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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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떨어져줘 얘들아 안돼 지키는 나의 것이다 안돼 얘들아 천천히만 가도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침착하지 못했죠 이건 나의 승리다 이것들아 제발 떨어뜨라 제발 떨어뜨라 제발 떨어뜨라 제발 떨어뜨라 그래 나는 나는 침착하면 이라 침착하면 시크 차도남 댕댕이니까 말이야 가리기 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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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스러워 담미오 자리스러워 담미오 자리스러워 담미오 잠깐만 우리 굿바이 인사해야겠다 얘들아 뽀뽀 한번 시켜줄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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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언제 죽냐 죽어라 죽어라 죽으시죠 이제 다음 판에 죽어라 아 이제야 죽었네 어 어 어 어 어 이제 두 명만 상조할 수 있고 앞에 벨브를 돌려야지 앞에 있는 철주망이 없어집니다 미안하지만 난 별명이 다람쥐야 이런걸 절대 놓치지 않아 왜하는데 나는 도봉상 청설무야 자 가서 누르고 벨브 돌리고 난 이제 알았다 잘했잖아 죽음의 눈프로 빠져라 이거구만 난 이미 눈치챘다고 왜냐면 나 이거 세번 녹화중이거든 지금 난 경력식이라 이 말씀 맞아 뭐지 나도 사실 열심히 하고있었다 이 멍청아 근데 뭐가 달라지는거지? 야 야 그러면 댕댕이로 삼행시 해봐라 댕? 댕댕이? 음 댕! 댕댕아 치킨 먹어야 되니까 댕! 댕댕아 댕댕아 아 그리고 댕 정말 아니구나 문 열어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보세요 개세븐이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아 아주 꼴좋아 결승전입니다 비비큐치킨을 차지할 뭔데 이거 미안하지만 설명해주실깐요 연타야? 리아야 나 초당 버튼 누르는 속도 초당 18번 눌러 제가 이래봐도 클릭 잘해요 이거 댕댕이가 어 뭐야 리아야 여배가 날 지켜받을 시골요 나는 연타를 누구보다 잘한다고 내가 난타왕 댕댕이었어 이 자식아 차라스 같은 치킨을 뺏길 순 없어 하지만 여배가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건 알아줘 축하해 와 행가르다 행가르 대박 반대는 거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다 다음에 좋아요 구독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영랭님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안녕 안녕 구독 취소해주세요 어 끝 알고 계세요 날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걸쭤보 고맙습니다 으 헷 예 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